부스트 2회 연속 사용가능 아 이번에는 템을 많이 못 얻었어요 어 애초에 내가 그냥 목을 자르기로 마음을 먹었었기 때문에 어 고급 목재 범용 배치소 진짜 많이 나온다 이제 좋아 목재 하나만 더 나왔으면 강화였어? 까비다 거대 나무숲 벽 안쪽 벽 바깥쪽에 존재하는 거목군 어떤 지역을 경계로 국소적으로 자생하여 나무의 높이는 80미터가 넘어간다 와우 거의 저거다 진짜 거인들이 사는 그런 세계의 나무네 어째서 이정도 거대한 나무가 존재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질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도 있다 월마리아 붕괴 이후에 관광지로 사람의 손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메말라 버렸다 조사병단에게는 벽 외의 원정에서 거인의 위협에서 몸을 지킬 중요한 거점이다 여기가 그렇다네요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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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고 싶어 아니 잘나간 아르민이라니 이럴수가 리바이를 하나 아르민은 해야 되다니 아 오케이 새로운 자진 오케이 확인해보자고 오우 야 옥철 나왔다 오우 야 목재 나왔어 오우 야 좋아 나쁘지 않은데 철강 옥철 목재 근데 목재랑 고급 목재랑 또 다르더라고 자 볼까요 이거 뭐가 모자르니 고급 목재 한개 모자르고 아 레어메탈 지금 뭐 다 필요없어 이제 어 지금 저거 해봤자 다 필요없네 저기 나온 것도 이제 쓰지도 않네 이 게임이 그런가봐 아이템을 자신이 찾아서 먹는건데 그걸 못먹는 사람이 있을거 아니야 그럼 나중에 또 주는거야 템을 어찌됐든 어 강화할 수 있게끔 해주는거지 우리는 지금부터 나무 위로 이동하여 발검하고 대기한다 숲에 진입하려는 거인이 있다면 전력으로 저지해야 한다 아 토로노노 토로노노 네 그게 무슨 잠잠꽃 지시에 따라라 언제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해라 아 네 주변을 경계해라 사샤브라우스 어 제일 제일 보고싶었는데 내 여자 제 백사기 훈련병단 졸업생 졸업시험 성적은 코니 다음인 9위 그러게 높진 않았네 월로제 남구 다우파 마을 출신 마을에서는 숲속에서 수렵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흑수저였네 그 성장내력으로 인해 야성적인 감을 겸비하고 있지만 조직생활에 맞지 않는다 동기화 대화할 때도 어째선지 스스럼 없이 대화하려 하지 않고 경어를 사용한다 음식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며 먹기 위해서라면 귤 위반도 서슴지 않는다 그래서 얘가 막 그랬고는 막 뭐 잡아가지고 아니면 훔쳐와가지고 먹자 그랬구나 약간 그거네 입을 열면 깨는 여자 그런 다른 남자들과 다릅니다 설마 어 다행이다 지 독단행동 한다는 줄 알았네 네 똑똑하니까 이게 둘머리야 머리의 차이네 야 야 야 잠깐만 머신들 말하다가 예시가 왜이렇게 되냐 인간성마저 버린다는 그건 아니지 사람이 인간성 버리면 안되지 인간성 버린다는 건 뭐야 동료들 다 죽이고 뭐 거인 쓰러뜨리면 낸다는 거야 뭐야 아 진거의 거인 토론 이제부터 강퇴할게요 제3장 제4화 숲에 입구에서 자 이거 갖고는 안돼 지금 여기 다 가볍게 하겠어 이 숲을 못 들어가게 막아야돼 자 보급받을 수 있는 건 다 봤고요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다 오기 전에 다 자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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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명씩 가자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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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크리스티나? 저쪽 있으면 안되는데 쟤가 뭐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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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갈 수 있을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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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하자고 이번에 난 안내려 난 안내려 ட을 받았던 안내려 난 안되려 여기에서 살이 오지게 많네 이 녀석 오지가 않아 됐다 제가 이제 구하러가 제가 크리스타냐 빨리빨리 구해야겠네 쟤를 좀 구하면 훨씬 더 나을거야 오우 어 사샤? 아 일단 얘부터 얘네들 레벨 낮으니까 빨리빨리 죽이는거 최우선으로 안 돼 내 여자를 어디서 감히 해 좋았어 자 또 내 여자를 구하러 가자 어 자동 가입하네 자동 가입해 좋았어 이럴때 게임이고 뭐 없어 무조건 강해지는거야 데려가야되는거야 거저 어 꺼져 어 꺼져 야 어 여기 잡히면 안 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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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사샤 가입 사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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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해야돼 회오마의 방어여 함정 기동 사샤 왜 안들어와 어 저기있다 사샤 그냥 여기있는거야 너는 이런 젠장 가자 거점 방어네 그래도 뭐 저기 어디야 사샤 믿어 나는 지금 와 많이 완전 완전 진짜 날라다니지 그냥 못때려가 못때려가 어 유미르 쟤 여자지 나는 굳이 내릴필이 없어 내려봤자 도움이 안돼 어 잠깐만 이거 내려야돼 어 어 유미르 죽어 뭐야 죽은거야 아 유미르 야 그순간에 잡히면 어떡하냐 이거 모크했어요 이거 모크했어요 이제 리그 못나오시나 아 여자는 여자는 딱 했었어야 됐는데 아 아깝습니다 코니 또 잡히면 안된다 아 야 아 야 야 야 야 뭐하냐 애들아 진짜 야 야 너 진짜 애들 왜이렇게 진짜 아니 야 공격 보내면 잡혀 공격 보내면 잡혀 공격 보내면 잡혀요 하하하하 아니에요 니게임은 아니에요 니게임은 아닌데 아 여자가 죽어서 그러지 지금 됐어 나 처리했어 이러다가 남자 원정들에게 티급이면 웬만하면 잘 안잡힐텐데 빠르게 죽이는 길은 가야지 도망간다 오케이 됐어 이제 큰애 죽였으면 뭐 얘밖에 없는데 뭐 이건 할 수 있겠지 오우 지금 위험하다 애들이 있는데 더이상 안들어오네 여기 임무를 깨줘도 잠깐만 고급품 얘는 그냥 여기있네 이걸 지키나봐 일단 본부로 가서 막죠 본부로 가서 본부로 가서 막는게 제일 최우선이구요 잘 오고있나 재곤들 자 한명이라도 데려가자 오우 야아 미사카지 미사카야 미사카 무조건 데려가야돼 아 미카사네 미카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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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히 안되냐 머리 어 됐다 됐다 목덜미 뜯어 목덜미 뜯어 이거 무긴거 아니지 아니 아 아니 내가 몰리면 어떻게 내가 몰리면 내가 몰리면 어떡해 내가 몰리면 어떡해 오 우와 아 행종이형들 이거 이건 뭐 거미야 진짜 그래도 칼이 좋다 한타지만 얘 한타밖에 못때리지만 칼이 좋네 구한거 같은데 아 남았네 그렇지야 미카사 미카사 들어오나요 없네 어 뭐야 전투 부르는거 뭐야 그 사이에 사샤가 입구를 지킨다는데 어 어 어 어 예아 자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 코니 야 갔다 코니 갔어 하하하 이거는 진짜 희생으로 깬다 죽은건 아니고 전투불룩 냈어 뭐 없겠지만 갑자기 여기 뭐 나오는거 아니야 또 아직 그걸 안썼거든요 아직 레이지 게이지는 안썼어 일부러 혹시라도 뭐 나올까봐 모기보단 파리대 같겠지 소리 막 내면서 이 카자 여깄네 좋았어 미카자가 있는데 뭔 걱정이야 애초에 사샷 따윈 필요 없었어 급이 다르다고 좋았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야 얘는 제 얼굴은 맨날 먹혀요 쟤 맨날 나와서 먹혀 하하하하 그치 어디서 본거같지 쟤 맨날 나와서 먹혀 야 내가 봤을 땐 우리가 나가면 안돼 우리가 나가면 안되고 아 진짜 미안한데 얘들아 희생이 필요하다 기다려야돼 이거는 최대한 이건 진짜 희생이 필요해 못 깨 못 깨 희생 없이 못 깨 진짜 나도 너무 슬프지만 못 깨요 저런 저런 애들은 이제 오우 미칫 오 나이스 나이스 더 터졌다 오 야 이거 개꿀인데 좋아좋아좋아 아 걸릴거 같더라 괜찮아 우리가 미카자가 있어 자 각성이야 가자 오우 개 난리 났다 얘부터 얘부터 처리 얘부터 처리 내가 일단 살아있어야 돼 내가 일단 살아있어야 되고 그래 난 여기서 이제 성강 까는거야 성강 계속 가자 거리가 안 되는건가 거리가 안 되는건가 됐다 아 얘네 음향이야 오케이 아 갑이네 야 의외다 애들이 안죽는다 오 좋아좋아 날판이 전략 좋아 날판이 전략 좋아 날판이 전략 좋아 날판이 전략 좋아 어 뭐야 우와 나 뒤진줄 알았다 나 순간 어 잠깐만 잘못썼다 와 나 순간 나 순간 죽은줄 알았어요 간다 간다 거의 다 잡았다 거의 다 잡았어 아 안 맞았네 큰일났다 큰일났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됐어 처리 어허 이런 수리감이 있어야지 깨는 맛이 나죠 어 어 뭐야 어 잠깐만 얘가 여기서 왜 나와 어 미친 미친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었는데 아 수반에서 낸 소리구나 탄출하는거 아냐 어떻게 되는거지 사자우가 아 얘가 거인을 지금 불렀나봐 저 소리로 얘가 냄새가 난다고 그러잖아 거인의 냄새를 맡잖아 얘가 그러네 거인을 불렀네 와 제가 거인들의 약간 좀 저거였나본데 분대장이었나본데 여왕벌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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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뭐야 어 왜 게임 보이지 뭐지 아 자기가 잡혀갈거 같으니까 자신을 차라리 죽이라는건가 어 어 얘네들 저건가 조직의 의리인가 뭐 먹는거 같은데 그니까 저기에서 저기 잡혀서 고문보다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실험당하고 정보를 뺏기반에는 자기들 거인을 지키는거 같애 이게 이게 고문이지 솔직히 뭐 어우 못맞겠는데 어 아우 중등기를 선택했네 아이찬 아이캘 아이찬 너가 敵には全てを捨て去る覚悟があったということだ。まさか。自分ごと巨人に食わせて、情報を…